음.. 82기 류얼스타일 이번에는 비싼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됐든가 확률은 요정도 된다던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.5%가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알을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라운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 저 출발이 좋지 않군요 아이다.. 어우야 좋습니다 좋지 않은 줄 알았더니 나쁘지 않게 출발하는군요 꾸러기 밴드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? 왜이렇게 나뒹냐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아.. 잘나.. 처음이 좋았는데 갈수록 안좋아지는구나 첫 라운드 모자 6개 함벌옷 8개 신발 3개 무기 2개 하나 더 있지 않나? 하나 더 있지 않나? 1,2,3,4 하나가 뭐 뭔데? 아 여기 있군요 낭토 2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이런거 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프트 기능 하나만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힐텐데 진짜였어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이 망토 무기가 나오고 네이버 계정이라 페이백 할 때마다 2차 입력해야 됩니다 아직 패치 안되지 않았네 아우 이번에는 스라벨이 거의 없는거 같네 4개 4개 3개 4개 6개 3개 3개 아우 박사야 돼 역회리기 여주 2개밖에 없습니다 아데라고 엠로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까요 아우 근데 까기가 너무 귀찮긴 해요 확실히 그지? 그건 맞다 그건 맞다 4 스카우터 4 스카우터 4 스카우터는 어쩌 어우 이렇게 유독 반지가 많이 나온거 같애 어우 잘 나온거 같애 깐거중에 제일 많이 나온거 같은데 와 반지 이거 어떡하네 와 자리가 없네 하여튼 집어넣고 저것 좀 페이백 됐으면 좋겠다 반지하고 이런거 좀 됐어 이게 끝인가 이제 마무리되는건가 213개 남았네 어 드랍을 2개 3개 4개 28 28 28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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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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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없 12개 없어졌는데 675개가 되어야 되는데 6개 643개 대체 계산을 잘못 됐나 딱 봐도 7 7 7 7 7 7 7 8 8 5 7 8 8 8 8 8 8 9 8 8 8 8 8 8 9 9 9 9 9 8 8 9 9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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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찾음 찾음 원인 해결 클리어 그럼 가격 측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0.100만원 아니 난 솔직히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가격으로 파는 거야 페이백 하면 되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기본 정가가 10만원 0.0001 0.0001 와 이번 류알은 뭘 뭐 믿고 가는 거냐 아 100만원 메포가 660원이죠 그죠 계산해 봅시다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와 쓰라베그를 깠는데 팔 수 있는 풀목이 7개 밖에 없네 레전드 그러면 레전드 52.9 플러스 48.4 플러스 34 65 52.8 9.9 5.8 5.9 플러스 5.5 플러스 맨조 아 나 개소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나 개망한 줄 알았거든 아 나는 300억 집어넣고 와 어떻게 살 수 있는게 7개밖에 없지 했거든요 야 말도 안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개이득이야 개망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슬라벨 한번 꺼내서 마무리 해야 되겠구만 검은 바로 간지 다 꺼내고 아이템도 풀창 한번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우 딱 됐다 간지 폭풍 간지 오케이 오케이 겐지로 메모리 좋았습니다 일단 갈고요 아 진짜 쉬프트 하나만 넣어주지 와 개편할 것 같은데 한 번에 갈면 얼마나 편할까 개꿀일 것 같은데 진짜로 한참 지나쳐버린 걸까 잡은 두 손에 약속했던 그 날은 우리의 속삭이로 이젠 눈을 감아도 보여 함께 거닐었던 그곳만 아득히 따스했던 하늘빛 그 날은 우리의 속삭이 내 곁에 머무를 때면 이 햇살처럼 하늘에 하얗게 웃었던 걸요 내 품에 가득한 그 미소와 그대의 숨소리 바람이 전해줄 거예요 바람이 전해줄 거예요 바람이 전해줄 거예요 이제 나 아는 걸 우리 함께 한 약속은 언젠가 우린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나게 되는 널 그대 알려줄 거라는 걸 아직 남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걸 돌아오는 그날은 꿈꿔요